아니면 전화도 안되고 만나는 것도 그러면 화상통화로 화상통화로 그거 괜찮지 않아요? 노촌카페 나와있으면서 숨열고 스윽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제가 봤을 때 요 근래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이별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이별은 어쨌든 거지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젠틀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들었던 최악의 이별은 제3자를 통한 이별 통보 아 그거는 너무했다 친구한테 네가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라 이런 문제 언제 그러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이별 통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 메시지 전달하는 친구가 그 여성은 좀 마음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간혹 간혹 근데 1번이건 2번이건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새벽에 또 전화를 해요 술 먹고 술 먹고 문자 보내고 괜히 뭐해 제가 여기서 조금 황당 공약 제안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여자분께 사과하세요 전화로 이별 통보했던 그 여자분께 사과를 하시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아니 그게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별 하는 게 더 훨씬 낫다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전화로 이별 통보했던 분께 사과를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닌데 우리 승리 씨는 지금 전화 연결을 한다고요? 아니지 승리 씨는 그럼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저도 잘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요 어때요 투표 자 승리 씨의 실시간 질문 투표 시간 관계상 종료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이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글쎄 뭐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혼 남녀들에게는 좀 꽤 예민한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승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일본 어떤 사건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아이돌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농담 그 얘기만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드릴만 했어요 정담이 아니라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나오신 것만으로도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겁나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저렇게 난 적극적으로 대시한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다 있는 얘기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안 한 척 하잖아요 멋없게 결국 이제 문이 준 나이 이 정도 돼야 이제 다들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때 그런 것도 그래 그게 안 궁금하죠 궁금하지도 않아 그 나이 되면 어디가 아프니 이런 얘기가 궁금하지 사실은 그래요 그럼 지금 의견 한번 볼까요? 승리 씨 SNS 의견 오빠? 클라라 씨랑 완전 잘 어울려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누구야? 그 다음에 오빠 얘기 잘 들었고요 GD 오빠는 어떻게 헤어져요? 뭐 이런 거 했고요 승리 오빠 이게 정답이네요 이번엔 오빠 얼굴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걸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여성분들이 어떤 답을 많이 보내줬지 처음에 본인이 이제 준비한 보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전화로 이별 통보하는 게 그래도 낫다 1번 예 직접 만나서 힘들겠지만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번 자 1위가 뭘까요? 보여주세요 아 아 그렇죠 전통적으로 76%나 압도적이네요 76% 아 만나서 이별 통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진 않지만 아까 그 세운 우리 공약 있잖아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근데 이렇게 실행할 대상이 있나요 누구? 아니요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려고요 그렇죠 예 당분간은 네 현재 시각 지금 12시 24분 자정이 넘었어요 0시 24분 아니 근데 그나저나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두 사람은 어떻게 했구나 자 승리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사실 사실 너무 제가 요즘 보고 하고 계신 프로가 네 제가 지금 늘 즐겨보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즐겨보잖아 즐겨보잖아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 월드 프로그램 좋아하지만 네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계속 따라하잖아요 네 많이 따라했죠 네 김준호 씨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avoid 제store 예 예 네 네 네 네 네